자 여러분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 쪽 한번 볼 건데 작년 수능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려웠다 이러기보단 작년 수능은 사실 좀 너무 쉬웠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솔직히 남은 기간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면 당연히 8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나 믿고 여러분들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자 뭐 30번 제일 어려웠지? 30번 문항 한번 좀 풀어볼게. 여기 보세요. 자 이제 30번 30번. 자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이렇게 무조건 하나 나오잖아. 그치? 무조건 우리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많이들 어려워들 하지만 결국엔 뭐야? 기본은 뭐야? 분류야 그냥. 알겠어? 주어진 조건 갖고 잘 분류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뭐 물론 이것도 뭐 이걸 갖다 뭐 길 찾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빠르게 풀고 뭐 하고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나중에 뭐 그런 해설을 보면 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샘이 얘기했잖아.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풀이 시험이라는 건 뭐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딱 그 시간 안에. 100분 안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짧다를 중요한 게 아니야. 풀이 자체가 짧지만 그런 짧고 멋있는 신박한 풀이는 그 짧고 멋있는 풀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그렇잖아. 샘도 보자마자 빨리 딱 풀면 당연히 못 붙어. 분류해가지고 바바바바바바리 풀어버리잖아. 그러고 그게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풀이 그거대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어쨌건 집합 x가 마이너스 1 여다다닥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자 함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샘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무조건 이렇게 쓰라 그랬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됐고 x도 뭐야?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무조건 그리라 그랬어. 그리라 그랬어. 자 그려놓고 이제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개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먼저 가를 딱 들어가 보니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줬어. 그치? 어이 뭐야? 그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라고 했지만 실제로 얘는 지금 함수고 정의역에 뭐 밖에 없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공역에도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1 이것부터 2까지 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 여기다가 x에다 막 넣어볼 값들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치? 어 그럼 일단 넣어볼게.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 그럼 어떻게 넣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그래 뭐 이 그런 거 나와. 0 집어넣으면 그냥 f0인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f1 이렇게 나오지. 그치? 2 집어넣으면 f2. 맞나요? 어. 그 다음 뭐 3, 4 마이너스 이런 걸 넣을 수도 없는 거야. 그치? 왜? 지금 나한테 이러고 이제 얘가 뭐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맞는데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 들어가 있어? 그래 x라는 원소 안에.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들어있는 원소들이래요. 그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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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괜찮습니까? 우리 이 기호 알죠? 이 기호. 우리 집합명제에서 집합 우리 고1 때 배울 때 이 기호. 이 기호가 뭘 말하는 거야? 여기가 원소. 여기가 뭐야? 집합. 맞죠? 어. 그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 안에 있는 이 원소들 중에 누구? 얘네들이 그 안에 원소야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거 원소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써봐야겠다. 얘가 원소인데 이 자체가 이제 원소들이 될 건데 음. x 안에 들어가 있대. 근데 여러분 알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값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 2는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 칠판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가 해볼게. 어떻게 쓰면 돼? 그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값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왜? 왜? 이 안에 있는 원소니까 얘네들이. 됐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조금 이쁘게 풀어보면 양쪽에다가 2, 2, 2 더해도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2, 2, 2 더하면 0보다 크고 누가? f2가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아. 근데 4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 어차피 2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굳이 4보다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2보다 작아.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 그 다음. f? 아이고, f2래. 큰일 날뻔했어. 마이너스 2. 쏘리. 그 다음 f?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어디서 어디 사이? 자,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거든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1, 1, 1 더해버리면 너는 그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 하면 그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긴 맞는데 말한 것처럼 2, 2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0은 그냥, f0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f0은 뭐야? 그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은요? 여기다가 1, 1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건데 얘는 뭐라고? 그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 괜찮아? 그 다음에 f 마지막 2는 2는 여기다가 2, 2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하면 이거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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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2가 더해졌잖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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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네. 미안, 미안. 아이고, 다시, 다시. 아, 왜 이러니? f1이 1, 1을 빼주는 거죠. 소리, 소리. 1, 1을 빼주는 거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1을 빼주니까 여기 뭐가 돼요? 그렇지, 1 이렇게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소리. 되시죠? 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를 빼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f2는 2를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저기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마찬가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래요라고 범위가 나오게 됐다. 근데 얘는 어쨌건 지금 범위를 내가 이렇게 줬지만 그냥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라 뭐야? 그리고 이렇게 값들이 딱 정해졌어.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이렇게 쓰면 돼. f-2는 될 수 있는 값들이 이퀄 아니고 될 수 있는 값들이 누구누구죠? 딱 보니까 그래 0, 1, 2가 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f-1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1, 0, 1, 2가 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f-0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다 돼요, 쌤. 마이너스 1, 0, 1, 2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 될 것 같아. 그렇지? 다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1은 f-1은 뭐가 될 수 있지?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만 될 것 같아요, 쌤. 그렇지? 그 다음 f-2는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돼요? 좋았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이 대응할 수 있는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나는 먼저 가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를 통해서 체크했고 그 다음, 나.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니?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 이래요라고 줬어.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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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그래도 잘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x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어? 그래, 마이너스 2부터 넣어야지. 그치?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2는 뭐래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마이너스 1. f-1보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로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은 뭐보다? 그렇지. 0보다, f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그냥 붙여도 될까?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리, 소리. 나 왜 이러니? 자, f0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0 집어넣어 봐. 0. 그러면 f0은 누구보다? f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마지막 넣어보면 f1은 누구보다? 어, f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아니라, 나 왜 이래 자꾸. f2보다. 그쵸? f2보다.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되네. 맞죠? 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나 조건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냥 뭐 해도 되는데 부동호가 보통은 이쪽으로 큰 거 쓰지 않나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바꿔서 다시 쓸게. 이렇게 써도 돼? 아니,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보통은 이쪽으로 쓰니까. 그치? 이렇게. 이렇게.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어, 어. 이렇게 돼. 괜찮아요? 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라고 우리는 나 조건을 통해서 딱 보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일단 나 조건만 갖고 먼저 얘기해보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나쁘지? 이거 뭐야?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해?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러면 점점점점 커지는데 이건 뭐야? 점점점점 또 뭐 감소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이퀄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크지 않은 거지. 그치?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여러분은 다 아예 우리가 공수처럼 암기하고 있죠? 이 안에서 어떻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 그래. 5개를 그냥 다 뽑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어, 뭐라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그냥 다 뽑으면 되는 거야. 맞아? 다 뽑아서 차례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라는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가라는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그냥 3점짜리 문제로 해서 나 조건만 주게 되면 답은 뭐예요? 그렇지. 5, H, O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였겠지. 얘가? 어. 나만 읽어봤으면 이거야. 근데 가에 지금 제약이 이렇게 있어. 어, 반장하겠다. 그치? 가에서 이렇게만 된대. 이런 거 안 된대. 어, 안 되는 거 많아. 안 되는 거 은근히 많아. 그치? 응,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그치? 분류해야지 뭐. 맞아? 아, 분류해야지. 뭐, 분류해도 되고 쌤, 여사권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체가 OHO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만 빼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것도 아주 좋아. 근데 그냥 뭐 시험장에서 또 여사권을 또 생각하기 위해서보다 쌤이 볼 때 일단 쌤도 보자마자 첫 번째 아, 그냥 빨리 분류하자. 어, 일단 분류하자. 그게 다른 거 생각하면서 하나 또 따지는 시간보다 그냥 분류해서 막 하는 게 제일 빨라. 쌤 볼 때 제일 빨라.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얘기해볼게. 분류를 할 건데 그러면 질문 쌤이랑 같이 이제 맨날 또 우리 무불계 때부터 열심히 잘 다 따라오신 거 맞죠? 네, 확통은 김성은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질문 요거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할까? 뭐 F-2니까 끝에서부터 할래. 아니, 뭐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쌤 볼 때 그렇게 하면 괜히 헷갈려. 지금 누가 봐도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여기 봐. F0 봐봐. F0은 어때? 그래, 다 되지? 지금 F0은 다 된대. 그렇지? F0은 다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분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F0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쌤, 생각을 못 했어요. 안 되는데. F0으로 분류해야지? 라는 판단. 그러니까 분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이게 OHO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요런 제약 조건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분류를 해야지. 근데 누구를 가지고? 그래, 누가 봐도 F0이 다 되잖아. 그러니까 F0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세미지부터 하는 거 봐봐. F0으로 분류해 볼게. 자, 이제 분류하는데 자, F0이 뭐일 때? 그래,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분류해 볼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F0이 0일 때 F0이 1일 때 F0이 2일 때 요렇게 분류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어, 자. 그럼 자, 보자. F0이 먼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자, 이쪽 봐봐. 세미 요렇게 함수의 개수 문제 나오면 항상 요거 그리라 그랬어. 요거 그리면 대빵 쉬워. 그럼 여기다 이제 그려놓고 봐봐. F0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죠. 됐습니까? 얘가 일로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헷갈리지 말고 들어봐. 요게 말이야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게 봐봐. 은근히 헷갈렸어. 뭐라고? 커지면 안 돼. 그치? 요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지금 여기서 잘 들어봐. F0이 몇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야. 그쵸? 그러면 커지는 건 그렇지만 요거 봐봐. 얘 장. 얘네들은 다 뭐야? 무조건. 그럼 니네는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2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그치? 그치? 이쪽 봐봐. 어, 1과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무조건 가야지. 그치? 걔네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얘가? 어, 오케이. 그러면 자, F0이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요기 있는 건 다 마이너스 1을 무조건 그냥 올빵에서 가야 되니까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 그 다음 곱하기 자, 이제 요쪽을 볼까요?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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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이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어딜 향해서 갈 수 있나요? 그치? 얘네들은 어, 이제 일로 막 갈 수가 있어. 그치? 어, 지금 보니까 F, 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갈 수 있어. 그치? 어, 그러면 자, 얘네들은 일로 갈 건데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일단 이것도 이제 다 분류하지만 일단 얘는 봐. 여기서 이제 6건 쓰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면 돼? 두 개. 그렇지. 맞아? 어, 그러니까 이쪽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두 개를 뽑으면 돼. 맞습니까? 오케이? 뽑으면 돼. 근데, 근데, 근데 어차피 1은 곱하면 1이니까 우리 그냥 드릴게. 근데 지금 보니까 F1과 F-2가 그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 선생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어, 얘는요, 쌤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맞아. 아, 그럼 이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럼 일단 지금은 뭐야? 이렇게 다 된다고 치고 하면 OH2였지. 응. 그럼 거기서 이제 제끼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 F-1이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생각해볼까? 어, 그건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봐.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해보자. 마이너스 2일 때 그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자자. F2가 마이너스 2이면 이제 제낄 것들 2면 어, 얘네들 얘가 얘가 뭐가 또 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 안에, 이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개? 다섯 개 빼줘야지. 지금 설명이니까? 아, 다시, 다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어. 이거 원래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안에, OH2 안에 다 들어있잖아. 다 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마이너스 2 중에서 여기 또 누가 있어? 그래, 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몇 개가 있었을까? 다섯 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빼줘야지. 지금 이해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됐어. 그 다음 그러면 오케이, 이제 요건 됐다. 요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한 건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어, 요건 이제 생각한 거고 여기 가서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볼까? 그럼 F-2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하면 그때 F-2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였겠지. 이해갔니, 지금? 어,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방금 전에 내가 요거 마이너스 1일 때에서 셌잖아. 그 안에 어때? 들어가 있었네. 어,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 괜찮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F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까요? 요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음, 얘가 마이너스 2여. 그래, 마이너스 2여는 여기서 또 셌죠, 방금.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1여. 이렇게 셌잖아, 그치? 아, 이거. 근데? 누구누구누. 그렇지. 너, 요렇게 될 수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수 있었겠지. 그다, 그다? 어, 커지는 거. 어, 그럴 수 있었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는 빼줘야지. 맞아? 어, 요거 하나 더 있었겠다. 이해가요? 응.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갔어? 어.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2일 때는 몇 가지 지금 요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쵸? 어, 요거 산수하시면 요거는 산수하면 9개 나오거든? 9개, 9개. 됐죠? 응.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얘들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어,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듣고 오, 오, 좀 알겠으면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이제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 풀을 그냥 같이 보는 사람은 보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못 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들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듣고 이제 이해가 가나요? 어, 가면 여기서 스톱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너네가 해봐. 그치? 그래서 답 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맞나? 아, 맞네. 저렇게 풀었네, 김성은도.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아, 그러면서 아, 했죠? 아, 예. 스톱해서 풀었다고 믿고 예. 자, 그럼 밑에 거 해보자. 자, 이번엔 F형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게. 자, 이쪽 봐. 자, 여기다 하여튼 할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F형이 마실 때 그래,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갔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딱 확정. 이렇게 갔어. 자, 이쪽 이쪽.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지우고 F형이 마실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잠깐. 빨리 한번 빌쯤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먼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뒤에 거 보자. F1랑 F1.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만 될 수 있죠. 다시 이쪽 봐봐. F1, 2. 얘네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이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두 개 뽑는 거지. 그치? 어,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하면 돼? 그렇지. E, H, E.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맞아? 어, 근데, 근데, 근데. 막 하면 안 되고. F1과 F2는 이쪽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다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뭐라고 말하면 돼? 그렇지. E, H, E라고 말하면 돼. 이해 가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고파하기. 됐어? 어, 고파하기. 자, 그 다음. 이쪽 볼까? 이쪽. 아, 이제 F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쪽 가볼게. 똑같아, 똑같아. F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갈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 0, 1, 2로 갈 거지. 자, 얘도 똑같이 여사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넷. 서로 다른 네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 뽑아? 두 개. 그렇지, 두 개. 그러면 4, H, E. 이렇게 뽑고요. 이제 가로 열게. 여기는 1이었어서 안 연거고. 자,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4, H, E.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여기 다시 보자. 여기 보니까 아까 뜯어놨지만 얘네들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음... 어, 딴 거 없었네. 누구?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제끼인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얘네들이 가는 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였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다. 5밖에 없어. 지금 한 가지밖에 없네. 그렇지? 어, 무슨 말이냐면 F 얘네들이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자연스럽게 얘도 마이너스 1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였으니까 요건 가면 안 되는 거거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어,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 얘 절대 되면 안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면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요렇게 되는 거였었잖아. 그렇지? 요 경우는 안 되지. 그렇지? 나머지는 뭐, 상관없죠?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 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경우? 그렇지. 한 가지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 됐어? 응, 이렇게 되고 나머지 다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보고 하시면요. 요거는 27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응, 좋았어. 자, 그 다음 이제 또. 아우, F0이 이번엔 몇일 때? 그래, 0일 때. 아우, 너 0일 때. 그렇지, 너 0일 때. 그럼 자, 이리로 가볼게. 또 그릴게요. 이번엔 F0이 몇이라고요? 0, 0, 0, 0. F0이 0이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F0이 0으로 딱 갔어. 그래놓고 이제 양쪽을 볼 건데 오, 요것도 재밌네. 얘가 0 갔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보자. F1이랑 F1. 얘네들은 얘네들은 얘보다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누구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지고 선택하는 거 맞나요? 어, 다시. 아, 마이너스. 미안, 미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선택하는 거 맞나요? 어, 그럼 이쪽 보세요. F1과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얘네들 중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두 개. 맞죠? 그러면 3H2. 근데 혹시 안 되는 거 있나? 라고 봤는데 자, 봐. F1, F2는 말이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되지, 되지. 그 다음, 곱하기 자, 이번엔 이쪽 볼까? 이쪽은 누가 돼야 되지? 그래, 0, 1, 2가 돼야 되지. 0, 1, 2 가지고 막 가는 거지. 그렇지? 0, 1, 2. 그럼 이쪽 좀 얘네가 뭐라고? 0, 1, 2 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렇지? 가는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 두 개. 그렇지,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얘 3H2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0, 1, 2인데 이쪽 봐. 0, 1, 2, 0, 1, 2. 이거 다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몇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36 나와요. 자, 이제 F0이 1일 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들어봐, 들어봐요. F0이 1일 때 F0이 1 그럼 F0이 1이면 얘들아 이쪽 봐. F0이 1일 때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1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 이쪽을 좀 볼게. 이쪽, 이쪽, 이쪽. 얘가 1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 뭐 밖에 없어? 1 또는 2밖에 못 가지. 여기 1 또는 2밖에 못 가. 그치? F-랑 F2가 그럼 이쪽 봐.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두 개로. 그럼 이거 또 뭐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죠. 오케이. 그러면 EHE야. 그 다음에 또 여기 1, 2인데 어, 1이 되네.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이쪽 있죠? 얘네들은 여기 1이니까 여기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누구니? 1보다 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죠. 그쵸? 그럼 어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보자. 1, 2가 여기여기로 가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 2개. 그렇지.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하면 돼? 아이고야. 4H2 그쵸? 그런데 자, 여기가 지금 누구 말한다고? 1 어,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지고 막 얘기를 할 건데 F1, 2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다 오케이. 근데 누가 안 돼 얘가? 어, 얘가 1이 안 되는데요. 1이 다시 말하면 얘가 누가 되면 안 돼? 얘가 1 되는 건 안 돼. 그럼 얘가 1 되는 거 안 되니까 얘도 1 되는 거지. 이렇게 됐었겠지.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몇 빼줘야 돼. 그렇지? 1을 이렇게 빼줬어야지. 얘가죠? 그리고 딱 보니까 어? 27이네. 하면서 갑자기 느낌이 팍 오는 게 아, 그러네. 이거 가만 보니까 여기 이렇게 3개 비었죠? 여기 이렇게 3개 비었죠? 뭔가 뭔지 모르지만 F0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 느낌의 이 밑에 거 계산하면 몇 나올 것 같아? 9호 그렇지.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쌤? 의심 나시면 해보시고 똑같아. 그렇지? 뭐 똑같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아? 물론 뭐 나중에 가서 풀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아, 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보니까 구조 자체가 대칭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잘났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100분 안에 보이면서 그렇게 자꾸 허세 떨지 말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알았어? 풀어? 그러니까 쌤도 이렇게 풀고 여기까지 풀고 그러네 이거 대칭되네 이게 솔직한 거지 그렇지? 솔직한 뿌리를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와? 10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답은 108 됐어? 이게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지금 30번을 마친 수험생의 나는 한 95%는 95%는 다 이렇게 풀었다고 믿어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풀이 선생님도 이렇게 처음에 딱 풀었고 푼 다음에 이제 다른 풀이가 또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여사권 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이 전체를 OHO라고 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끼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이걸 제끼어가는 과정들을 푸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도 내가 이제 모부기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사권을 이용한 풀이도 사실은 여사권을 이용한 풀이도 뭐랄까 조건이 그냥 하나 정도 딱 나오는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에서는 금방금방 쓰면서 가지만 이렇게 조건이 몇 개 이렇게 얽히고 섞였을 때는 그 여사권을 이용한 풀이도 함부로 막 들이대면서 풀었다가 막 놓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여사권을 이용한 풀이 나중에 또 다 풀어놓고 문제가 없었네 뭐네 멋있는 거 맞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처음에 딱 들이대때는 그것보다도 그냥 분류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고 분류는 항상 뭐랄까 가장 저기 문제 없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거 가지고 분류하면 뭐 여기서 막 엉키고 이렇게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다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그냥 다섯 가지로 다 분류해서 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수험생들이 잘 생각할 수 있었던 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이렇게 길찾기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 네모나게 그려서 뭐 하는 뭐 그런 거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 풀이 굳이 굳이 뭐 그거가 시험장이 막 떠오르면서 됐다고 아유 뻥치지 말고 알겠어요 요풀이가 가장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 알겠죠 이렇게 잘 좀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하지 말고 그래 요정도 쯤이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외모 풀어 외모 맞춰 맞출 수 있어 알겠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 가서도 무조건 확통은 여덟 문제 무조건 다 맞추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알겠죠 알겠죠